한 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훈입니다. 한 세대 전에만 해도 주변에서 간암 환자분들을 꽤 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환자분들 숫자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해진 김에 오늘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몰랐는데 우연히 간암이 발견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간암은 예후가 나쁘더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새로 나온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외과 전문의 왕희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인재대학교 해운대 백병원 간이식 및 간담도 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왕희정입니다. 네, 선생님은 간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인사 말씀에서 드린 게 요즘은 제 주변에서 간암 환자분들을 많이 못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지금 간암은 간염하고 관련해서 생기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항바이러스 제재가 개발되면서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간암이 좀 줄어들겠구나 하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간암 발생 빈도가 50대, 6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 비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재를 쓰므로 해서 환자들이 간부전으로 사망하는 환자가 줄고 환자들의 여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간암의 발생률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장년 세대는 조금 줄어든다 치더라도 노년이 많아지니까 맞습니다. 노년층의 간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경향이 이제 생겼군요. 그러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때 당시 보면 보통은 50, 60대 남자분들이 간암 환자로 나온 경우들이 꽤 많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현장에서 보셔도 그렇습니까? 이 간암은 안드로젠, 특히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간암 환자들의 분포를 보면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3배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간염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간암이 많이 사그러드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간염이 간암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통 B형 간염, C형 간염, A형 간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제 A형 간염은 대개 급성 간염기를 지나고 만성으로 접어드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완치가 되어버리죠, A형 간염은.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B형, C형 간염이 만성화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 환자들 중에서도 간경화까지 간 환자들은 간암의 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B형, C형 간염 환자를 분포를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B형, C형 간염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간암의 빈도가 높다는 것이 밝혀져 있고요. 그리고 그 B형, C형 간염은 간암 환자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한 7, 80% 정도가 그 간염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질환 간에 유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B형, C형 만성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간암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선생님.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간염을 앓게 되면 만성화가 진행되면서 만성간염의 경우에는 간의 내부에 섬유화가 생기게 됩니다. 섬유화가 생기는 과정에서는 겉 모양은 매끈하고 간이 건강해 보이는데 만성화가 되게 되면 섬유화의 칸막이 안에서 살아있는 간세포가 재생을 하면서 동글동글하게 결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주변 조직을 압박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울퉁불퉁한 모양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간경화라고 하고요. 간경화 환자의 각각 결절 중에 어느 하나가 암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라는 게 일단 생기고 그 염증이 치유가 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데 이게 엉터리 세포들이 막 생기면서 그렇죠. 단단한 섬유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간경화가 되고 간암이 되고. 그렇죠. 이렇다는 말씀이시네요. B형 간염, C형 간염, 이 간염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술 때문에 간암이 생길 수도 있다. 요즘은 또 지방간도 간염이 된다더라. 간암이 된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술이 비형 간염이 잡히면서 술로 인한 간 질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이식 환자 중에도 알코올의 분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술은 지방간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최근에 과식으로 인한 영양 과다로 인해서 지방간이 오는 것도 비만으로 인해서 지방간이 생기신 거죠. 네.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방간이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간세포 안에 세포질의 지방 덩어리가 작은 지방 덩어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짐을 지고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상당히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그러니까 간세포가 지방을 담고 있으면 간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일꾼이 줄어드니까 피로감을 쉽게 느끼는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다가 이제 암하고 관련해서는 지방성 간념이나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념이 진행되면서 간경화가 생기는 거는 망가진 간은 흉터가 생기니까 간경화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지방성 간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는가? 지방성 간념은 간세포 속에 들어있는 지방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서 짐이 너무 커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간세포가 도저히 이걸 담고 있을 수 없어서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되면 그 죽은 조직은 우리 몸에서는 독이거든요. 그걸 없애려고 우리 피 속에서 백혈구들이 막 모이겠죠. 몰려듭니다. 모여들게 되면 그게 염증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거든요. 또 염증이 여기서 생기네. 그럼 그거는 불이 난 집에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려고 그러다 보면 그 마을이 숙대밭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거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런 지방성 간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암하고 관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생을 자꾸 해야 되니까 재생하는 과정에 유전자 오류가 있는 세포가 암으로 발생하는 거죠. B형 간염, C형 간염이 있으신 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도 그러면 술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 그리고 비만 혹은 당뇨로 인해서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도 간 경화나 간암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염이 그럼 있으시고 내가 또 지방간도 진단을 받았다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이거 어느 간격으로 어떤 검사를 받아보셔야 좀 안심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나마. 네.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는 환자분들은 매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표지자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아주 초기에 간암을 진단이 간에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음파까지 안 하시고 왜 우리 보통 건강검진 그냥 무료검진 같은 걸 받아도 간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까? 간 수치 나는 정상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믿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간암 환자의 약 한 70%는 간 기능이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은 세포가 한 3천억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약 한 50% 정도의 세포가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간 기능 검사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반 이상이 망가져야 간 수치가 이상이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사의 부담을 간에다 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개는 한 40% 정도의 간 기능에 해당되는 대사 부담을 갖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50%가 남았는데 일상생활 더하기 술, 담배, 어떤 독성 물질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만큼 간 기능이 나쁘게 나오죠. 50%라도. 그렇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는 50%의 간 기능이 남아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간 기능이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는 일반 간 기능 검사는 정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 기능 검사에 초음파 검사까지 해보셔야 간 경화 혹은 간암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꼭 다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초음파에도 뭐가 좀 보이는 것 같고 혈액 검사에도 뭐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검사들이 있죠, 선생님. 그러니까 초음파하고 암 표지자 검사는 선별 검사라고 해서 암이 의심된다는 것까지 진단이 됩니다. 그러면 암이 확진이 돼야 치료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암을 확진하는 방법은 CT나 복부 CT나 복부 MRI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간암을 거의 대부분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드물게 요새 점점 암 발생이 작은 사이즈일 때 발견이 되기 때문에 CT나 MRI로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2, 3개월 간격으로 CT, MRI를 반복해서 진단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진단을 하기를 원한다든지 의사 입장에서도 진단이 조금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환자는 초음파, 유도하에 세침, 아주 가느다란 침을 찔러서 조직을 채취해서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CT도 찍고 MRI도 찍고 조직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병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 1기, 2기, 3기, 4기 하면 나는 3기래 그러면 나는 포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병기 수를 나누는 건 어떤 기준인가요, 선생님? 병기는 대개가 간 이외에 전이가 있다, 없다. 전이가 됐다, 안 됐다. 그리고 간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사이즈가 2cm 이상이냐, 이하냐. 그다음에 개수가 하나냐, 그 이상이냐. 또 혈관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2cm 이하면서 한 개 있는 간암을 1기라고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개수나 혈관 침범을 동반해 있는 경우에 병기가 하나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개수가 3개에 있는 암이다 그러면 3기가 되겠습니다. 3기 간암인 경우에 수술적으로 완전히 제거했다 그러면 5년 생존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기인 경우는 2cm 이상이면서 1개인 암인 경우는 87%의 5년 생존률을 보이고요. 2기인 경우는 72% 정도의 생존률을 보입니다. 그리고 4기 암인 경우 2cm가 넘고 여러 개 있으면서 예를 들면 혈관까지 침범했다.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육안적으로 남은 조직이 없이 다 제거가 됐다 그러면 약 한 19% 정도의 5년 생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간암은 특별하게 치료 방법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간암의 치료는 크게 나누어서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간절제술과 간 전체를 제거하고 이식해주는 간이식술이 있고요. 비수술적 치료 중에 표준치료라고 할 수 있는 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는 고주파열치료술이고요. 또 하나는 간동맥색전술입니다. 색전술. 그 이외에 표준치료를 약간 벗어나는 치료로는 비수술적 치료 중에 방사선 치료라든지 전신항암요법이 있겠습니다.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 무기를 이 암에다 쓸 건가 이거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게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해서 치료법을 선정하는데요. 한 가지는 종양의 해부학적인 점거 범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이 퍼져 있고 또 개수가 어떻고 또한 혈관과의 관계가 어떤지, 위치 관계, 또 혈관 침범 관계, 담도를 침범했는가, 이런 것에 한 가지 요소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간암은 배경 간이 80% 환자에서 간 경화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 기능이 치료를 하는 데 하나의 걸림돌이죠. 그래서 배경 간의 간 기능적 예비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치료법을 선정하게 됩니다. 간이, 암이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 다음에 간 기능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느냐를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치료법 이제 간 수술로 한번 절제하는 게 보통 많은 것 같은데 선생님, 얼마나 잘라내나요? 네, 지금 이제 배경 간에 질환이 있는 환자는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최대 한 60%까지 절제를 하는 걸 권하고 있습니다. 60%까지도 간의 절반을 이렇게 잘라냈는데도 선생님, 이게 배를 이렇게 개복을 하는 게 아니라 복관경으로도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큰 간 덩어리를 꺼내는데, 암 덩어리를 꺼내는데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복관경으로 배꼽 상부를 복관경으로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해가지고 그 덩어리를 빼내는 것은 배꼽 아래 횡으로 상처를 한 10cm 정도를 내고 빼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관경 수술이 고통도 좋고 상처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반면에 기본적으로는 간암의 치료 성적에 흠집을 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감되는 간의 앞쪽하고 왼쪽, 좌측에 간이 납작하고 얇은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양이 단발성으로 5cm 이하의 종양이 생긴 경우에 복관경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복관경이 또 가능한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맞습니다. 복관경이 안 된다고 해서 더 성질이 나쁜 암이고 이런 건 아닌 거고요. 그런 건 아니죠. 가장 기본적인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거 말고도 색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선생님? 색전술이라는 건 간암은 혈관이 많은 혹입니다. 그래서 사타구니의 동맥을 관통을 시켜서 가느다란 간을 간 동맥까지 삽입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색전 물질이라는 특수한 물질을 주입을 하게 되면 그 물질은 점도가 높아서 종양 혈관에 붙으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피가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혈관을 막아주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종양 간암이 아사되는 거죠. 그러니까 굶겨버리는 겁니다. 굶겨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약을 쓰는 과거에 항암제라고 하는 것들은 부작용도 굉장히 많고 있는데. 요즘은 표적치료, 면역치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조금 새로 나온 약들이 또 있다고요. 표적치료 또는 면역치료 이런 치료들은 세포가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서로 교류를 합니다. 세포 안에서 물질들의 어떤 경로가 있거든요. 그 경로의 특정 부분을 차단함으로 해서 간세포 또는 암세포가 생존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표적치료가 꿈의 치료같이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주면서 암세포만 죽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적을 거다. 그랬는데 만성골수성백혈병 같은 경우는 그 약이 정말 레이징스타로 해서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또 오르는 색별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최장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이런 쪽에 약을 써보니까 이런 금화같이 꿈의 치료는 아니고 간암의 경우에는 말기 간암에서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고 암이 자라는 속도를 좀 더디게 해서 생존율에 연장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한 세 종류 정도가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표적치료제도 있고 면역치료제도 있는데 이런 약들은 다른 암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약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간암치료에서는 약간 보조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방사선치료도 간암치료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사선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근치적인 치료 목적으로 색전술, 간동맥 색전술을 시행했을 때 약이 호관에 완전하게 들어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불완전하게 들어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불완전하게 들어앉는다는 것은 거기 살아있는 세포가 있는 경우죠. 그럴 때 보조적으로 방사선을 그 부위에다가 때리게 되면 서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간암의 치료 효과를 높이게 되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간암 환자 중에서 4기 간암인 경우에는 간으로 들어오는 현류를 침범해서 혈관을 침범하는 경우에 간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어떤 치료를 하면 그게 간 기능을 떨어뜨려서 갑자기 황달이 오거나 복수가 차고는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을 열어줄 목적으로 방사선을 혈관에 들어와 있는 종양에 쬐게 되면 혈류가 개선되면서 다른 치료와 서로 병합치료가 가능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색전술이 이렇게 육군들이 가서 막 전투를 하고 있는 거라 치면 방사선 치료 같은 거는 이렇게 공군이 지원사격을 해주고 이런 게 있네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벌써 이렇게 간암을 정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무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또 선생님께서 전문으로 하시고 있는 게 이제 또 수술 중에 특별히 간 이식이 있습니다. 다들 아실 텐데 요즘 성적이 어떤지 얼마나 각광을 받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간 이식 자체의 성적은 수술 성공률은 대개 한 95% 정도 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식을 하고 5년까지의 생존율이 어떻겠느냐 그러면 대개가 한 85%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암인 경우는 어떻겠느냐. 간암은 사실 병기에 따라서 성적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어떤 기준 안에 다시 말해서 이태리의 밀란이라는 밀란 대학의 그룹에서 얘기한 기준은 5cm 이하면서 종양이 1개이거나 3cm 이하면서 3개의 이하인 환자는 간 이식 후에 완치율이 85%가 넘는다라고 보고한 바가 있고요. 실제 저희들 경험에서도 초기 간이면서 간암이면서 간 기능이 나쁜 환자. 이런 환자들은 다른 치료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때 이식을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 같은 건 요즘 따지지 않는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 2007년도에 제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됐고요. 그 이후로 현재 보면 우리나라에서 한 10개 이상의 병원에서 전체 간이식의 약한 15% 정도가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고 혈액형이 맞는 환자하고 거의 동일한 성적을 이루고 있고요. 혈액형 부적합 간이식이라는 것은 특수한 약제와 혈관, 혈장 교환술을 함으로 해서 혈액형을 AB형으로 일시적으로 바꾸고 하는 수술입니다. 그래요? 당연히 이런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제 딸아이한테 간을 이식을 받는다고 치면 이 아이한테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내가 되게 미안해질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문제는 없나요? 사실은 과거에는 흉터로 인한 조금 불쾌감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이 있긴 있었지만 일상생활을 하고 운동을 하거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복관경 수술이 활성화가 되면서 복관경 수술이 전체 간이식 공여자 수술에 약 한 70% 정도를 복관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외형으로 드러나는 흉터는 없이 장기 기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복관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 딸아이가 저한테 준다면 이 아이의 간에 얼마를 떼서 저한테 주는 건가요? 그것은 이제 몸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부분 한 60%에서 65%. 그리고 이제 공여자인 경우는 혈관이 왼쪽 간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은 피가 들어오고 나가는 혈관을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35%를 남겨놔도 한 2주면 거의 한 90%까지 간이 커집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60%를 나한테 준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남은 40%가 자라나와서 거의 90%까지 자라나온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딸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별 문제가 없나요? 문제 없고요. 제 환자 중에 간을 공유하거나 간이식을 받은 젊은 여자들이 아기를 낳고 하는 경우를 충분히 많이 봤고요. 골프 선수도 있었고. 그래요? 운동은 3개월만 지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많은 치료법들이, 간이식까지 많은 치료법들이 있는데 이걸로 해결이 다 되나요? 제 발도 꽤 하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체 간이식, 사체 간이식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란 기준이라고 5cm 이하, 3cm 이하 3개 이런 경우는 재발이 적습니다. 그런데 생체 이식을 하다 보니까 이 생체 이식은 가족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아버지한테 주는데 조금 심해도 이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의사의 입장에서도 다른 치료가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발율이 다소 높아지죠. 그런데 우리가 신중하게 간이식을 결정해야 되는 이유는 간이식을 하게 되면 면역 억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부 반응을 막기 위해서 이 거부 반응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간암이 이식 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재발보다 조금 암의 커지는 속도,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식 후에 암의 재발은 사실 상당히 경과가 좋지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면역 억제제를 쓸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재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간이식 받으신 분들은 선생님을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앞으로. 간이식을 받은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을 평생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면역 억제제로 인한 부작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 번 정도를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염이 있는 환자인 경우에는 간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항체 주사를 맞게 되는데요. 그건 방문할 때마다 주사를 맞아야 되죠. 거의 평생 보신다고 봐야 될까요? 평생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선생님, 분명히 어디에 혹합니다. 간에 좋다더라. 뭐 먹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몰래 먹고 있거나 이거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간이 안 좋은 환자나 간이식을 받은 환자의 섭생 문제입니다. 사실 동양권에서는 몸에 좋다 그러면 일단 먹고 나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첫째로는 배탈입니다. 간 기능이 안 좋은 환자들이 배탈이 나면 그게 곧 걸르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장에서 올라오는 혈액을. 그 폐혈증이 오게 되면. 그렇죠. 그럼 배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응급 상황이 됩니다. 그럼 폐혈증이 오면 30%가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은 환자는 비브리오라는 괴질이 도는 시기에는. 최근에 여름에 해산물. 여름에 해수욕도 금지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물질로는 대개가 식물성이면서. 무슨 즙, 무슨 액기스 이런 거. 무슨 액기스, 무슨 가루, 무슨 달인물. 이런 것들은 쉽게 저는 항상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피가 얼마나 되느냐. 작은 금붕어 어항만큼 들어있습니다. 한 4리터 정도. 그 4리터 안에 금붕어가 들어있는데 녹즙을 붓게 되면 금붕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몸은 그런 걸 먹게 되면 결국은 그걸 정화시키기 위해서 간이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또 간이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고생 끝에 그 다음날 또 먹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건강 음식을 먹는데 왜 이렇게 날마다 피곤한가 하는 건 간이 혹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농축액을 매일 먹는 거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간이 이미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몸에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해도 건강식품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간암 예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 간암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지키면 좋을 생활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간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1차 예방과 2차 예방이 있습니다. 1차 예방은 우리가 간암의 가장 흔한 원인인 간염 바이러스와 술 등을 잘 절제하는 거죠. 그래서 배경 간이 상하면 간암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간염에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하는 침 맞는다든지 귀를 뚫는다든지 손톱깎이 이건 개인용품으로 사용해야 되고 치약, 칫솔은 물론이고 이런 몸에 체액이 접촉할 만한 여건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건전한 성생활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한 음주 습관,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들, 이미 나는 간염이 있다. 또는 지방성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다 하는 분들은 술은 금주를 해야 되고 또 이 간염 바이러스를 잡는 항바이러스 제재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농축액이라든지 액기스라든지 이런 자연식품을 무심코 먹는 습관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나오셔서 간암의 원인, 치료 간 이식에 대해서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외과 전문인 왕희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립니다. 간이 이미 안 좋으신 분들은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나오면 세계 최고의 치료 성적을 거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인피시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LT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